준비됐습니다. 준비됐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성현윤입니다. 블링라이트의 비밀입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이거 히터도 괜찮아요? 이번 K-무비 러브 상영회에서 블링라이트에서 상영합니다. 블링라이트 같은 경우는 한국의 고등학생들을 주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 영화인데 고등학생이 국한된 게 아니라 굉장히 일반적인 한국적인 정서 또는 보편적인 정서일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 많이들 공감하는 정서를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. 이 영화를 통해서 한국 사회와 한국인들이 가진 어떤 면모들을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많이들 보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